김수환? 네! 김다슬? 네! 엄마, 모델 좀 주면 안 돼? 안 돼. 아버지 오늘 늦게까지 일하신다잖아. 너희들은 다음에 해줄게. 아, 카메라에 놔! 야, 그게 얼마짜리인데! 엄마, 내가 도시락 가져갈까? 우리 선생님도 지금 계실지 모르는데. 됐어 엄마 가져갈게 뚝 꽂혀 자꾸 웃는 계란 안 준다 나도 엄마 나도 줘 오셨어요? 네 김 선생님 금방 오실 거예요 잠깐 나가셨거든요 도시락 좀 가지고 왔어요 애기 아버지가 늦는 것 같아서 맛있겠네요 잠깐만요 저도 좀 얻어 먹어도 되죠? 그럼요 우리 애기 단 선생이신데요 잠깐 들어와 계세요 저 같이 드세요 애들 놓고 와서요 그럼요 그냥 kind of and 아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엄마한테는요? 마음만 준 게 부끄럽다면 아니다. 정말? 이렇게 밖에... 결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. 곧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더 해보시겠습니까? 엄마... 엄마...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?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심정지가 10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설사 소생하시더라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결정할 시간이 얼마나... 얼마 없습니다. 선생님,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해봐야죠. 10분만... 주십시오. 아버지, 끝까지 해봐야죠. 딱 10분만... 안 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그동안 환자 상태가 위험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버님, 어떻게 하시겠어요? 모르겠구나. 해라, 마라. 말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. 그냥 돌아가시게 내버려둬 작정이세요? 시끄러 돌아가시게 누가 돌아가신다고 그러시지. 네 엄마를 좀 봐야겠다. 그게 아직 será ais sempre 깊아지려네. 조금 이상 entonces 깊이가 부셔서 감사드립니다. 흠. 센기하고 Scenapa는 가치고ни 잠수합니다. statues에, 막상 rook한테, glacier 주 엄마를 помощ해졌어요. Mah sink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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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처럼